벌써 크롱 올 시간이 다 됐네. 크롱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놔야겠다. 크롱 expose 버텔를 넣어넘 버텔를 넣어놔. 버텔를 넣어서 버텔를 넣어놓은 후 버텔를 넣었다. 버텔를 넣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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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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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쁘다. 눈고잎도 금방 만들어줄게. 음, 좋아좋아. 아우, 배고파. 여기서 케이크나 하나 먹어볼까? 사장님! 어서오세요, 사장님. 여기 있는 케이크는 다 맛있습니다. 어서 골라보세요, 그럼. 어? 사장님, 케이크 두 개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저쪽으로 가자. 자, 여기 깜찍한 독이 케이크도 있어요, 그럼. 아, 독이 케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없어서 탈락. 어, 이건 삼촌 케이크네.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듬뿍 케이크? 어떤 거 먹지? 그래, 나는 이 빨간색 삼촌 케이크. 사장님, 저 여기 삼촌 케이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먹고 갈 거니까 버크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요. 왜? 진짜 멋있겠다. 야, 왜 얼굴을 치고 그래? 예쁜 얼굴 상처날뻔 했잖아. 어, 죄송해요. 자, 다음 손님. 어, 저예요, 저예요. 야, 꼼돌이 너 뭐야? 네, 케이크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님, 저 배 엄청 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골라보세요. 네? 어, 이 토끼 케이크 정말 사랑스러운데? 사장님, 저 이 토끼 케이크 보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이 토끼 케이크는 내 거야. 네? 이 토끼 케이크는 여기 있는 손님이 고르셨는데요, 그럼? 이 토끼 케이크는 제가 먼저 샀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먼저 골랐어. 제가 먼저 왔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아까부터 찜해놨다고. 그러니까 이 토끼 케이크는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야, 시끄러워. 이건 내 거라고. 아니에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거라니까. 제 거라니까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야, 사장님한테 물어보자. 좋아요. 사장님. 사장님. 아, 내 손님들. 사장님. 제가 먼저 왔으니까 이거 제 거죠. 아니지.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내 거지. 그지, 그지. 아, 이 참. 케이크는 너무 잘 만들어, 가롱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맛있는 케이크 하나 더 만들 테니까. 저거는 법의 손님한테 양보하세요, 가롱. 하하. 토끼는 내 거라고. 싫어. 저렇게 예쁜 케이크는 나처럼 예쁜 사람이 먹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두 분 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롱. 응. 아, 참.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먹었는데 뭘 싸우고 그래. 하하하. 오, 모양 저거. 어어어? 오우 좋아어? 좋았어? 자 곰돌이 케이크도 완성입니다! 오우! 오우! 완전 귀여워! 나랑 너무 닮았다! 그럼 사장 수고했어! 저쪽에 있는 토끼 케이크 포비한테 포장해줘 빨리! 어? 저는 곰돌이 케이크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처음에 토끼 케이크라고 했으니까 토끼 케이크 먹어! 내가 양보할게! 저 곰돌이 케이크 먹고 싶어요 사장님! 어? 그런데 매미도님은 어떡하죠 그럼? 포비! 네? 뭐하는거야! 네 사람 기다리잖아! 내가 양보했으면 빨리 가져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곰돌이 케이크! 너 자꾸 그러면 곰돌이 케이크이고 토끼 케이크 다 안준다! 아니 빨리 포장해드릴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럼! 포비! 이번에 그냥 토끼 케이크 먹어라 그럼! 제 곰돌이 케이크! 좋아! 네! 뭐 profoundções? 네! 네! 여기요!!!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여기 카드요! 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귀여워 너는 내꺼 너는 내꺼 여기 있는 곰돌이 케이크는 먹고 갈꺼고 저쪽에 있는 생크림 케이크는 포장해줘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릴테니까 빨리 가져와 왜 반발이냐고 포장 먼저 나 지금 배고픈데 뭐하는거야 빨리 주라고 알겠어요 그럼 저 이거 포장하고 있구만 바쁘다 바쁘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요 케이크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어두워 지금 케이크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응 이것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 야 그거 내 케이크야 손대지마 뭐야 저 여자 얼마죠? 5,000원입니다 여기요 사장님 잘 먹었어요 다음엔 좀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오 오늘 쏠쏠한데 야 왜 안 갖다줘 아휴 저 손님한테는 팔지 말든지 해야지 갑니다요 동작이 왜 이렇게 늦어 아휴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알았다 아휴 정말 맛있겠다 넥탈부터 먹어볼까 우와 초콜릿이잖아 진짜 맛있는데 안되겠다 포크 말고 그냥 먹어야지 아휴 오늘 케이크 다 버렸다 저기요 사장님 네? 케이크 하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아휴 죄송합니다 오늘 케이크 다 버렸네요 오늘 간이 생일인데 큰일 났군 내일 또 오세요 그럼 알겠어요 어디로 가지? 안녕히 가세요 쫙쫙쫙쫙쫙쫙쫙 사장아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아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안녕 저기요 케이크 주저 쓰면 계산을 하셔야죠 나 돈 없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싫어 주세요 싫다고 왜 드려요 내가 언제 때렸어 살짝 민거 가지고 그래 아팠다면 미안해 내일 통집사 보낼게 저기요 저 여자 뭐냐 보비한테 팔걸 빨리 집에나 가야지 딸래미 케이크샵 못 놨습니다 그럼 ecstatic dad 까ís الطesus 팬 等一下 만약 istics 해요 왜 Männer 으면 가 꼭 apolis denen 들어 опас tumors